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식테이너 김승훈 이에요 아 지금 소리 어떻게 들리는지 좀 확인해야 되니까 그냥 이걸로 이렇게 끼고 들을게요 자 11월 27일 2020년에 블랙브라이데이가 밝았어요 네 원래 그 정식으로 블랙브라이데이는 아직은 시작 안 했어요 왜냐면 미국 동부가 지금 그 오전 11시 19분이에요 미국 동부가 그 오전 11시 19분 근데 26일이에요 아직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내일 새벽 2시가 돼야지 그 아 내일 새벽 2시 된다 오늘 오늘 낮 2시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브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는건데 그 블랙브라이데이라고 내가 오늘 이 셔츠도 검은색 계열로 입었구요 네 검은색 계열로 입었고 그리고 사실 블랙브라이데이 뭐 이름 들어는 봤을거에요 근데 도대체 이 블랙브라이데이가 뭔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블랙브라이데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지태위키 컨텐츠를 준비를 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ppt도요 사실 오늘 ppt도 내가 검은색으로 좀 드렸어요 배경 볼까요 셋 둘 하나 네 블랙브라이데이 그래서 챙기면 좋은 이유 부제에요 네 이 시국 그래서 블랙브라이데이 챙기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블랙브라이데이는 어원으로는 이 쇼핑말로 몰려던 이 소비자들 때문에 직원들이 시즌 내내 힘들어했다 이런 뜻때문에 뭐 유래됐다 이런 썰도 있고 1년 내에 적자였던 기업들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갔다는 데서 또 유래가 됐어요 그 미국에서는요 보통 그 적자 흑자 이렇게 기록을 하는게 적자나면 그 장부에 다 빨갛게 적고 흑자나면 검은색을 적고 그런대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블랙브라이데이 이제 미국이 추수감사절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 지금이에요 음 그리고 블랙브라이데이가 추수감사절 다음날부터 크리스마스를 거쳐서 새해까지 보통 블랙브라이데이 시즌이라고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그 보통은 홀리데이 시즌이 우리가 말하는 연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보통 성탄파래축제를 홀리데이 시즌이라 부르고요 그 영국은 이 성탄파래축제를 보통 박싱데이 시기 라고 부르죠 크리스마스 다음날 보통 박싱데이거든 선물 전달해주는 그렇구요 그래서 그 EPL이 그 박싱데이 시기 때 그 평일인데 경기하잖아요 박싱데인데 그 시기에 EPL이 일정이 좀 빡세잖아 그렇구요 원래 이제 블랙프라이데이가 추수감사절 다음날만 통칭하는 말이었는데요 이제 경제의 여파가 보통 블랙프라이데이 여파가 새해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보통 경제 부문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하면 보통 지금 시기부터 한 연말까지 보통 한 한 40일 정도의 그 시기를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나 상점에서요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재고가 남는 물건들을 그 에누리에서 파는 경영들이 있어요 네 에누리 네 이번 기회 알아두세요 보통 그 우리나라 마트에서 그 에누리라는 말들 쓰죠 음 감 내려준다는 그 순수 한국어 자 그러면요 그 미국의 유통 시스템 음 이게 사실 블랙프라이데이가 미국이 유통 시스템이 좀 우리하고 달라서 이게 블랙프라이데이가 잡힌 거에요 그 미국의 유통 시스템은요 보통은 생산자가 하지 않고 이제 소매 유통 업체가 일단은 재고를 받아놓고 관리를 하거든 우리는 보통 유통 업체가 그 소비자들이 약간 수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받아오는 시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PC 부품 시장이 지금 11월에 그 라이젠 5000 시리즈 사제되죠 그 범이어 시리즈가 나오면서 그 지금 그거에 어울릴만한 메인보드 그 살만한 메인보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바빠서 지금 재고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역도 지금 그렇게 생각보다 안 되고 있는데 근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영토가 넓거든 영토가 넓어가지고 사실 그 코스트코가 코스트코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그 코스트코는 우리나라의 다른 마트들하고는 형태가 달라요 그 코스트코 가면 그냥 창고거든 코스트코 가면 그냥 창고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코스트코 저기 그 경인고속도로 들어가는 그 길 있죠 국회내로 그 국회내로 목동교 건너기 전에 있거든요 어쨌든 그 대충 어디쯤이던가 그 선의동? 선의동 쪽에서 뭐 어쨌든 어쨌든 그 길이 있는데 어쨌든 그 코스트코 몇 번 가본 적 있어 가본 적 있는데 진짜 그냥 벽도 그냥 창고고요 구조도 그냥 뭐 창고 같은데 마트래 뭐 어쨌든 그 아 대전에서도 코스트코 가본 적 있어요 서대전역 옆에 있거든 어쨌든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는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 소매업체가 재고를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재고를 그 그런 창고 같은 데 다 보관을 해놓으면요 이제 그 재고가 남아서 다음에까지 보관을 하면요 그 창고 관리 비용 그리고 추가 유통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그 뭐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종 비용들이 더 많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들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그 애누리를 해서라도 재고 오래 남아있는 거 그냥 빨리 팔아 버리는 게 그 아끼는 거거든 특히 특히 뭐냐 좀 유통기한 뭐 이런 거 정해져 있다면 못 쓰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음 소비자들의 성향이요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 1세대 개신교신자들이 원래 그 추수감사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이주수감사절 즈음에서 대부분 직장인들이 연말 보너스가 나와 그러니까 이때 보너스가 나오니까 어우 사고 싶었는데 좀 뭐 찜해뒀던 상품들 있잖아 음 그 찜해뒀던 상품들을 어 사고 싶은 거야 그런 구매 욕구가 있어요 지금 나만 해도 지금 막 그 막 스팀에 찜해놓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 그 그쵸 불프 때 그러니까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거를 불프 때 질러야지 뭐 그런 거구요 네 뭐 그렇단 얘기고 그래서 음 네 일단은 구매 욕구가 좀 있구요 나도 솔직히 나는 원래 이전까지 불프 때 좀 그래 스팀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번 불프 때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나도 좀 찾고 싶어서 네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할 거구요 그리고 그 이제 대한민국의 그 상업이 그 대목을 맞이하는 시기는 보통 이제 명절때죠 뭐 설날이나 한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물을 많이 주는 시기들이 있죠 그 이제 가정의 달 아니면 성탄파래축제가 있는 연말 뭐 이럴 때 보통 그 많이 그 선물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보통 상업이 대목을 맞이하는 시기가요 당연히 이제 성탄파래축제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이제 성수간 부활파래축제 개신교 국가니까 보통 그게 많단 말이죠 자 그렇다보니 그 어쨌든 재고를 처분을 해야 되니깐요 되게 파격적으로 좀 깎아서 팔아요 그래서 그 내가 진짜 지금 내가 스팀에 찜해놨던 게임들이 막 70 몇 퍼센트 할인 막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더라구 좀 생각보다 많이 안 깎는 게임들은 그냥 단가 뭐 이런것도 있는데 음 어쨌든 최대 90%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아니면 뭐 이제 그 스팀같이 그 제품 키번호 이런것만 제품 키만 갖다주는 그런 그 이제 보이지 않는 물품 이런거는 그냥 무료로 푸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진짜 뉴스도 떠요 막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가지고 전날부터 자리 깔고 대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11월이잖아 추수감사절이 겨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 북동부지역 있죠 그 뉴욕주 메사추세스주 이런데 이런데는요 그 그 아니면 뭐 미네소타주 북부지역이죠 이런데는 진짜 겨울인데 음 이미 겨울인데도 가족들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진짜 그냥 그 텐트치고 앉아있어 텐트치고 거기서 자고 아니면 진짜 가족들 막 그 단톡방에서 막 그 가족들을요 이 마트 분산을 시켜 이곳저곳 그 각자 그 화폐들 다 쥐어준 다음에 그래서 그 가족들 단톡방에서 음 야 거기 마트는 뭐 재고 어떨테냐 뭐 이런거 다 수시로 연락할 수 있게 갖춰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를 하다가 이제 상점이 셔터를 열어 셔터 열면 바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뭐냐 자 이제 여러분들 혹시 미스터빈 본사람 날거에요 영국에서 나온 그 시트콤 그 미스터빈에서 그 미스터빈에서도 그 뭐냐 박싱데이 어쨌든 그 새해 새해 첫날에 그 뭐냐 빈이 그 로안 에킨슨이 그 뭐냐 쇼핑하러 막 뛰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되게 그 웃기게 나오는데 거기서 빈이 자리를 맡아 놓으려고 그 뭐냐 그 풍선으로 인형 만들어 놓고 어쨌든 뭐 그 뭐 자기의 자리를 임을 표시하는 뭔가 도구로 거기다 갖다 놓고 하얀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음 로안 에킨슨씨 지금 음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음 그런 경우가 진짜 있다는거야 오프라인 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온라인 판매가 이제 많이 이뤄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사람이 많이 있진 않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아마 미국이 이번 그 블랙프라이데이 때문에 아마 미국이 또 한동안 확진자가 좀 팍 늘어날거에요 음 근데 이제 미국은요 연간 소비의 20% 연간 매출의 70% 이런게 보통 불후에 발생을 하는거야 다 이때 사는거야 그래서 보통 연말 매출 추이를 이 블랙프라이데이 때 정산을 해요 다 이때 사거든 그리고 그리고 기업들도 이때 매출에 직접적으로 이제 이득이 되는거지 음 그래서 보통 그 뉴스에 막 별의별거 다 떠요 막 사람들이 양손에 그냥 장바구니를 엄청나게 큰거를 준비를 해 카트보다는 장바구니가 좋거든 그 장바구니를 갖고 가가지고 다 뛰어가서 일단 맘에 드는거 다 막 그 눈에 띄서 어머 어머 이건 사야해 하는거 이걸 담아 가족들 동원에서 그냥 한가득 다 쥐어 담아요 근데 진짜 특정 울품을 두고 싸움 붙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매장에 따라서는요 1시간 이상 계산 대기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서 흔히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때 다 못 팔면요 오프라인에서 다 못 팔면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판매를 한다는 흔 이른바 사이버 먼데이가 있어요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하루만 팔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아까 보여줬지만요 자 한번 더 보여주면 스팀 스팀도 지금 여기 75% 음 막 60% 할인 66% 할인 막 이렇게 있죠 음 그러니까 사실 스팀은요 ESD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잖아요 그 ESD들은요 사실 그 실물거래가 아니니까 굳이 이 블랙프라이데이를 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게 블랙프라이데이 라는 저는 이 사람들의 그 소비심리가 증폭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왕 사는 김에 사라 하면서 그냥 파격적으로 가격을 탁 끄거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만 사겠냐고 음 뭐냐 기본 패키지 살 거 디럭스 에디션 패키지 사고 디럭스 에디션 패키지 할 거 풀패키지 사지 흑우가 되는거죠 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거 참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까지 불프 때 흑우화 된 적은 없었는데 참 이 코로나가 많은 걸 바꾸나요 음 근데요 근데 사실 이게 블랙프라이데이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를 살짝 했지만 미국은 땅이 넓어요 땅이 넓어서 한번 물건을 사러 가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미국은 한번 보통 사람들이 장을 볼 때면요 집에서 진짜 차 끌고 한 뭐 보통 뭐 상점이 집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다고 해요 차 끌고 가요 차 끌고 가서 카트 갖고 그냥 이따만하게 그냥 담아 이따만하게 담아서 자기 차 트렁크에 싣고 돌아가 그래서 자기 집에도 이제 땅이 넓으니까 보통 단독 주택을 짓고 살아요 단독 주택 짓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 거기서 이제 자기 집에는 창고가 있을 거야 다 거기다 넣어놓는 거야 일단 사서 놓고 놓고 보는 거야 음 한번 장 보러 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게 그 코스트코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트코 가면요 진짜 이따만한 양의 물건들 뭐 진짜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것도 좀 있거든 뭐 알아두세요 음 근데 이제 코스트코가 연간 유료 회원제일 거야 하하 음 어쨌든 그래서 모르겠어 나도 나중에 내가 따로 나가서 집 가정 꾸리고 뭐 그러면 뭐 내가 장을 어떤 식으로 장을 볼지 모르겠지만요 음 뭐 뭐 그렇게 살겠죠 근데 이제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 넓은 땅에 각자 집 짓고 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자기 집에다가 막 진짜 막 그 제이보이나 그 해피빛이나 이런 사람들 집에다가 펌프 갖다 놓고 하잖아 소음 걱정 없잖아 부러워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렇다 보니까 땅이 넓으니까 목초지가 넓은 거예요 목초지가 넓어서 가축들도 많이 키워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산으로 오는 고기가 싼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냐 수입삼겹살 아니면 뭐 수입산 소고기 막 이런 거 응 보통 싸게 많이 먹으려면 그때 그런 거 먹잖아요 응 뭐 그래서 미국 고기가 싼 거야 한우는 비싼 거고 한우는 적게 키우니까 응 많이 못 키워 가요 우린 솔직히 아 물론 강원도에선 좀 많이 키워 그래서 그 막 대관령 목장 이런 거 그 삼양이 대관령의 목장이 있고 그 그리고 이제 그래서 횡성한우 횡성한우가 있는 거예요 목초지가 그래도 강원도에는 있으니까 응 그래서 이제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미국은요 물건 가격 그래 속 흔히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소고기가 미국에서 사면 싸다고 쳐요 소고기 가격이 싼데 사면 뭐해 배송 배송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온라인으로 시키면요 배송비용이 보통 뭐 이천원 이천오백원 삼천원 뭐 그쯤부터 시작을 한다 보통 그 우리 그 시금 흔히 우리가 시금치라 부리는 그 메모리 있잖아요 그 메모리 그 사면 배송료 한 삼천원인가 그런다 조그만거 사는데 응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비행기 적재 한도가 좀 적으니까요 트럭으로 배송을 하는데요 유리비가 많이 들어요 응 그래서 이 유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그 트럭으로 며칠을 다 달려야 될 수도 있거든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상품의 정가는요 소비자 권장 가격 더하기 배송비용인 거예요 응 그렇다보니 그 사실 그래서 그 비행기로 날아오는 그 비용 사실 그거 만만치 않죠 응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 때 상점에 몰려 들어가서 사니까 그럼 배송을 안 해도 되거든 배송을 안 그 안 해도 되니까 배송비용은 빼고 그 소비자 권장 가격보다 살짝 싸게 팔면요 그냥 그 차라리 상점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흑자인 거야 응 배송은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 흑흑흑 흑흑 유통업자들이 배송까지 부담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블랙프라이데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요즘 이제 그 세계화가 되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를 도전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다만 이제 미국도 지금 추수감사절이고 황금연휴다 보니까 이제 주문량이 좀 폭주를 해서 좀 물량이 좀 적채될 거라고 각오를 하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USPS라고 약자가 있어요 미국의 우정공사 그 우리나라의 그 우체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국에서 우체국 택배로 탁송을 보내면요 진짜 늦게 와요 배송비용은 싸지 당연히 그거 이외엔 장점 1도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도 택배 배송비용이 몇천원 안하잖아 근데 그 몇천원 안하는 대신에 우리나라 택배 시스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PC관련 부품을 용산에 있는 어떤 매장에서 산다? 근데 그거를 택배로 부쳐달라 그래요 그러면요 용산구에서 바로 마포구로 올까요? 안 와요 용산구에서요 아무리 짧게 가도 곤지암이나 이천에 물류센터 정도는 갔다 와요 한 곤지암쯤 갔다 오고요 더 심하면요 진짜 우리나라 그 뭐냐 물류업계의 중심인 대전 옥천 옥류다 삼각지대 알죠? 옥천 옥천 허브까지 갔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 옥천까지 갔다 온다니까 그래서 배송비용이 싼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빨리 받고 싶으면요 이제 그 퀵서비스 퀵서비스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 여기서 여기로 그냥 배송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택배 이런 게 되게 좀 느릴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 요즘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고 택배도 너무 빡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피시북 한품 같은 경우는 막 그 케이스 강화율이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쿨러가 무 뽑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약간 그 컴퓨터 조립 회사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자기 자기 집이 있는 그 거주 지역에 한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보내준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음 어쨌든 그 미국 우정공사 USPS는 웬만하면 이용하지 마시고요 진짜 돈 없으면 쓰세요 그냥 몇 달 기다릴 생각하고 음 그리고 이제 페덱스하고 DHL 페덱스랑 DHL은요 빠른 대신에 비싸요 그리고 이제 주정부에서 자격시험을 치를 때 그래서 각종 자격시험 이런 거 할 때요 미국은요 응시자 신청서를 그 배송하는데 페덱스 써요 어 그래서 페덱스 DHL 이런 게 사실 그 국제 배송에서는 그게 최고예요 페덱스나 DHL이 비싸죠 그렇지 그리고 그 당연한 쇼핑 상식이지만 사고자 하는 물품이 있는 재고 상점 이런 거 다 파악하고 가야죠 그 이제 미국에 월마트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홈플러스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것도 그러지만요 보통 그 이제 홈플러스는 진짜 막 여러 종류 다 있잖아요 뭐 가전제품도 있고 뭐 이마트도 그렇고 뭐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게 막 가전제품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마트 24 라든지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라든지 이거는 이제 각자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의 슈퍼마켓 버전이잖아요 흠 흠 근데 슈퍼마켓 버전은 먹을 것만 팔아요 진짜 흠 흠 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파는 물건이 달라요 흠 흠 흠 그래서 이제 그 주택가 근처에 있는 그런 슈퍼마켓들은 식료품 판매 비율이 많은 거고요 그 주택가 근처는 그쵸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그 번화가 이런 데에 큰 마트가 있으면 그치 그 이제 여러분 서울역에 롯데마트 있고 그 서울역 롯데마트 그리고 용산역 이마트 그리고 영등포역 이마트 있잖아 청량기는 거긴 롯데마트겠지? 롯데백화점 있으니까 흠 어쨌든 그렇게 있는데 왕십역은 이마트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진짜 큰 마트가 있는 거고 그 진짜 그냥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그냥 슈퍼마켓만 놔둬요 미국도 그래 응 그래서 사실 그 그런 데 가면 진짜 사람들 많이 몰려있지 근데 아마 지금 슈퍼마켓에서도 마스크는 파니까 근데 이번 브프 때는 마스크 산다고 막 몰려두는 거 아니야? 흠 그리고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하고 사이버먼데이 이게 지나면요 가격은 진짜 칼 같아요 딱 그 0시가 지나면요 정상 가격이 돌아가 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는요 불프가 아닌 그 멕시코 혁명과 관련된 그 대체 휴일이 있어요 그때 연휴가 있는데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요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막 보이코트도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은 크리스마스 때 박싱데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호주도 그래요 호주는요 그 영국의 문화의 영향이 좀 큰 나라잖아 그래서 호주는 좀 그 소비 경향이 약간 박싱데이 그때 좀 소비 경향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일본은요 보통 2월 그 매월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물품 할인 뭐 이런다기 보다는요 그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 내용인데 일본은 매달 마지막 금요일을 퇴근 시간에 15시로 앞당겨요 퇴근 시간에 15시로 앞당겨가지고 이제 매달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여가생활을 장례해라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좀 소비진자 이런 걸 위해서 도입을 했대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진짜 불금을 즐기라고 일찍 퇴근을 시켜준대요 음 학교도 일찍 끝내죠 학교도 일찍 끝내주고 사람들도 퇴근도 일찍하고 우리나라는 퇴근까지 그렇게 막 땡겨주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 티켓도 할인해주고 뭐 유적 그 박물관 이런 것도 그때 이제 원래 수요일에 그 야간기장 하잖아 그런 것도 혜택 주고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수요일에는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신에 또 그 소비진작을 위한 그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요 그 뭐냐 그 이제 관공서의 구내식당은 금요일에는 점심을 운영을 안해요 응 관공서 구내식당은 금요일엔 점심에 안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구청에 민방위 교육 갔을 때 이거는 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터키 터키는 원래 이슬람권이라 블랙프라이데이는 진짜 안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터키는 그 그 발칸반도 가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터키는 유럽의 영향을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블랙프라이데이를 좀 즐기기는 해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슬람은 이슬람의 예배는 금요일 낮이고요 유대교의 예배가 토요일이고 그리고 가톨릭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다보니 가톨릭하고 계신건 일요일이야 그래서 그 이슬람이 금요일 낮에 하는데 성스러운 금요일을 모독한다 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 그리고 중국은 사실 블랙프라이데이라기보다는 광군제라고 있어요 11월 11일에 쌍 11일 뭐 이런 말로도 뭐 한다는데 아 페이님 이거 영상 안 볼라나 나중에 페이님 혹시 뭐 보시려면 댓글이라도 달아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카톡이라도 네 그러면 이제 싱글들을 그런 위로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구 그래서 중국은요 이 11월 11일에 좀 그런 스킨십을 자제하는 풍습이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자제하는 풍습이 있는데 근데 아마 이때 좀 이때도 뭐 소비진 그 싱글들의 소비진장을 장려한다는 뭐 그런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자 우리나라도요 좀 따라한게 있어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원래는 2015년에는 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해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도를 했어요 그 이제 이게 새꼈던 배경은 2015년에 메르스 있었잖아 그러니까 메르스가 어땠 어땠었냐면 사실 치사율이 높아서 그렇지 감염은 잘 안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이때만큼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음 근데 이 메르스 때문에 내수시장이 좀 안 좋았지 그러다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불황이 있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그 뭐냐 인구 밀도가 워낙에 그 넓게 퍼져 있으니까 미국 방식의 그 블랙프라이데이가 돌아가는거지 근데 우리는 배송 비용이 싸거든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가 딱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어쨌든 처음에는 그 정부 주도였는데 이제 민간 업계가 생겼어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이제 민간 업계가 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는 그리고 2020년에도 했대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했다고 하는데 별로 홍보가 안 됐어 나도 몰랐어 이번 컨텐츠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온화체육관광부는요 후원을 해요 음 어쨌든 근데 몇 년 전에 이 블랙프라이데이 초창기 때는요 그 출판업계에서 이거를 되게 좋아하기는 했었어요 그 우리나라가요 진짜 OECD 가입 선진국들 중에서 책 진짜 안 읽는 나라 하는거 알죠? 책을 진짜 안 읽는 나라인데 그래서 재고가 많았는데 그렇다보니 출판사들이 좀 재고 터는 일이 좀 많았어 자 그랬는데요 도서 정가제가 생겼죠 도서 정가제가 개정이 돼가지고 도서 할인 비율에 이제 제한이 걸려서 그 특가 페스티벌이 대폭 축소가 돼버렸어요 소비심리가 위축이 돼버린거야 어 근데요 물론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출판업계에 본거지는 파주잖아요 그 파주 출판단지 가면 그 교보문고 본사도 파주에 있어요 응 진짜 그런 대형 출판업계대로 본사들이 다 그 파주에 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 그 웅진 싱크빙인가 그 웅진 싱크빙도 본사가 파주에요 그래서 응 어쨌든 그 파주에 있는데 뭐 그러다보니 좀 그 그 진짜 내가 작년에 그 파주 출판단지 거기서 한번 그 이제 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추진위원회 이거 100주년 이 추진위원회에서 그 우수활동자들 그 뭐냐 답사 보내줬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하룻밤 잤었는데 음 미안해요 그때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거기 갔다 왔어요 중 소중한데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잤는데 음 나름 거기가 그래도 시설은 괜찮더라구 그 북카페의 그 건물에 그 위층에 숙박업소가 있고 뭐 그런거였는데 쓸만했어요 다만 음 거기가 출판단지에 있는 약간 그 그런 그 뉴스 호스템? 그런거다 보니깐요 일단은 TV가 없어요 거기는 TV가 없고 그 침대 있고 침대 있고 그거 그리고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에서 책 읽으라고 하는건 있어 아우 참고로 나 그때 좀 거기에 야한 소설이 하나 좀 있길래 그거 좀 읽었었는데 뭐 읽었는지는 내가 기억이 안나요 아 사진파일 읽겠다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봐 네 어쨌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은 꼭 블랙브라이데이 이때가 아니더라도 명절때 특수노리고 대량으로 축적 판매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추석은 여름하고 가을 사이다 보니까 여름제품에 대한 세일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을 아니 아니 이제 설날 때는 보통 겨울 제품들을 할인은 많이 하죠 설날은 겨울이 끝나갈 때니까 음 근데 이제 블랙브라이데이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도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해외 직구 문화가 알려지다 보니까 해외 직구가 잘 그 물품이 싼 시기가 어? 블랙프라이데이다 이런게 좀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때 구매를 많이 하죠 이제 주로 뭐 온라인 쇼핑 업계나 대형마트들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음 그리고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이 블랙프라이데이의 영향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한때 인천공항 화물청사가 마비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니까 지금은 다 블랙프라이데이 시기라는 걸 아니까 업계에서도 다 대비는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인천공항의 그 세관의 그 특성 물류센터하고 그 우체국 택배 있죠 그 부평 물류센터들 이런 데가 좀 고생 좀 많이 하지 음 고생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그 이건 그 이건 번외사항이긴 한데 미국 해병 훈련병들이 훈련대 배속되는 게 금요일이래요 음 그래서 훈련병들은 진짜 검은 금요일이었지 그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그 306 보충대대가 있었을 때 그 306 보충대대가 있었을 때 306으로 입대한 사람들이 신교대로 파견되는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진짜 검은 금요일이었지 나도 그때 9월 첫 번째 금요일에 말도 마요 딱 그 의정부를 벗어나자마자 어디 신교대로 들어가는데 신교대에 딱 그 버스가 딱 그 자리를 멈춘 그 시점에 그 그 시점에 갑자기 그 훈육들 훈육들 조교들이 그냥 그 차 앞에 그 차 문 그 앞으로 딱 와서 빨리 안 나오냐고 어 빨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어 시키더라구요 음 뭐 일단은 뭐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되게 뭐냐 인도인접이 되게 분위기가 무서워 음 인도인접 분위기가 되게 좀 무섭구요 어 그래요 음 자 어쨌든 그래서 참 이 내가 그 블랙프라이데이를 노려가지고 사실 이번에 뭐 그래 지금 내가 여기 찜해놓은 위시리스트들이 좀 이렇게 좀 있었구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인카트 그 뭐냐 이미 지금 인카트에 내가 찜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내가 원래 이 게임들을 되게 그냥 넘어가는 그 그런게 좀 많았는데요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본거야 좀 그 교육적인 컨텐츠로 연결되는 게임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일단 찾아본게 지금 일단 그 유로트럭 어 어 유로트럭 이거 5870원이야 그 그 뭐냐 교통 교통지리 이쪽 ức 내가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 액τικ 肢 한국 그리고 지금 생각해둔게 시티즈 스카이라인 근데 이게 원래 그 뭐냐 그 풀패키지가 커넥션이 진짜 비쌌거든요 한 20 얼마였거든 근데 이게 풀패키지가 지금 pulph 이런 방값이예요 그리고 지금 배그도 반값이지 근데 배그 요즘 하나? 배그 요즘 하나? 배그 반값이고 소닉맨이야 지금 5천원 그리고 그냥 내가 이제 방송장비 갈아 끼우고 하니까 지금 요즘 관심 있는거 PC 빌딩 시뮬레이터 이거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근데 토탈어 3국은 이거 많이 안 깎네 이거 6만원이었는데 4만원밖에 안왔네 토탈어 3국은 생각보다 많이 안 깎아주네요 근데 저거 토탈어 3국은 나중에 내가 교육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내가 위시리스트를 넣는거구요 그리고 드래곤볼 제트 카카르트 이거는 스토리있는 게임을 한번 컨텐츠를 해보고 싶어서 어쨌든 좀 카트에 넣어보고 싶은데 그냥 이래저래 좀 고민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지 지금 내가 이를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블랙프라이데이의 장점은 그거에요 블랙프라이데이의 장점은 일반 패키지 살거 그러니까 일반 기본 세팅 살거 디럭스로 사고 디럭스로 살거 풀로 살 수 있는 그 시기가 불풀인거야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나도 지금 코로나가 내 소비심리를 약간 바꿔놓는 약간 지금 그런거 있어요 진짜 싸게 살 수 있을 때 불풀 때 노리는거지 이거 얼마 안 지나면요 정상가로 돌아가요 지금 이거 불풀 시기가 내가 알기로 12월 1일? 한 딱 그 11월 말에만 그 할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이제 그래서 그 시기에 노리는거지 에이지 오브 히스토리 이것도 즉 원래 이거는 원래 싼거였구나 그러면 에이지 오브 히스토리 이거는 이때 사지 말자 원래 싼거는 지금 안 사고 이제 좀 뭐냐 좀 많이 깎아주는걸 사야지 이럴때는 근데 토탈워 3국 솔직히 그러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깎아주질 않네요 음 뭐 그래서 뭐 어쨌든 나는 이번 불풀 때 처음으로 내가 불풀 때 한번 스팀을 쇼핑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 여기 방송에서 지금은 안 할거고 왜냐면 뭐 결제는 할 수 있겠지 결제는 할 수 있는데 방송 중에는 다운받으면 방송이 끊겨요 그 인터넷의 속도가 달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방송할때 또 인터넷 다른걸로 쓰고 그럴때는 아마 그럴거에요 그 그래서 랜 두개 쓰는 사람들도 있어 음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 블랙브라이데이 때 좀 뭔가 그 살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지금 사세요 사고 싶을 때 사세요 싸게 살 수 있을 때 사야지 네 그러면 여러분들 즐거운 쇼핑 다들 사고자 하는거 성공할 수 있길 바라면서 아 생각해보니까 샵당하나 브이프 할인 이런거 있나 어쨌든 상품 하나 살만한거 있으면 이를 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즐거운 쇼핑 되세요 안녕